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성격장애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분류되는 성격장애 중 A와 B타입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C타입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각각의 성격장애 타입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 드렸던 지난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C타입 성격장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 성격장애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이 C타입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럼 먼저 회피성 성격장애부터 공부해 볼게요. 일단 이분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커서 늘 경계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활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의미 있는 대인관계일지라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간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능하고 매력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자신감은 없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진단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사회관계를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한 양상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일 경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청년기쯤부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항목들 중 4가지 혹은 그 이상 나타날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나마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초극소수의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와 함께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불안장애 범주에서 하위 분류되는 공포증 안에 속해 있는데요. 실제로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성격적 성향을 어릴 때부터 나타내던 사람이 사회공포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공포증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회공포증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심하게 수줍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해서 이런 성향이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다가 성격으로 고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사회공포증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격적 특징으로 고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에 걸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감을 느낀다는 점 그래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유전적 요인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수줍고 억제적이며 위험에 대한 과도한 생리적 민감성을 타고난다는 거죠.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면 회피성 성격장애는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서는 주로 주양육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살아온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소외감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수치감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인지적 요인으로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 나는 상처받게 되겠지. 그러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식의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심리치료가 그나마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수치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천에 대한 통찰을 얻는 정신역동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인지적 왜곡이나 잘못된 어떤 생각의 흐름,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인지치료와 함께 체계적 둔감화라든지 사회기술 재훈련 같은 행동치료까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의존성 성격장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성격적 특징들이 있냐면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복종적이고요, 수동적이고요, 피암시성과 자기의심이 높습니다. 자신의 욕구까지 억제해가면서 상대방을 따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약하게 보임으로써 보호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떠맡길 그런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상실할까 봐 그 두려움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요. 의존 대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서둘러 다른 의존 대상을 찾습니다.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집착하고 타인의 지지와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이 청년기에 시작되고 5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어릴 때부터 신체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든지 허약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병치리를 하게 되면 보호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보호자가 없으면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환경과 맞물려서 보호를 유발하는 성격이 형성되거나 그것이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사회적인 원인으로 넘어가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주로 원인을 찾는데 우선 의존성 성격장애의 원인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모의 과잉 보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모 자체가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부모 자신이 어릴 때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부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과잉 보호하게 될 수 있어요.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잉 보호가 공격성에 대한 방어 기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을 가졌을 때 그에 대한 방어 기재로 과잉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주로는 공격성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좌절당한 자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느끼는 공격성을 부모에게 복종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미묘한 방법으로 자녀가 예를 들어 자율적인 아니면 독립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너와 나의 관계가 끝이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린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그런 생각을 자녀에게 계속 주입시킬 경우에 자율성이 상실되면서 경쟁보다는 그냥 복종이 낫다 이렇게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프로이드의 구강기 고착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무기력해 그래서 혼자서는 세상에 대처할 수 없어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 이런 왜곡된 인지가 있거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끝이다 뭐 이런 식의 양극단적인 그런 흑백 논리를 가지게 된 경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성격 장애의 소유자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상실은 부모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의 환경의 변화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그 외에 관계의 상실 등등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의존적 욕구를 버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신뢰나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 심리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존 욕구의 부적절성을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지적인 접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존성 성격 장애의 특성상 치료자에게 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보호를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자가 아 이 환자는 내가 아니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치료자가 말려들면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환자의 치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말려드는 치료자도 내가 왜 거기에 말려드는지 개인 분석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치료 관계 형성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독립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치료실에서 연습하고 또 실제로 해보는 등 그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외에 인지적 치료를 위해서는 왜곡된 사고의 수정, 자기주장 훈련, 문제 해결, 기술 훈련, 사회기술 재훈련, 의사결정 능력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깔끔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성격장애 C타입 마지막 세 번째는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어떤 성격적 특징들이 있냐면 정리정돈, 질서정연, 완벽, 일중독, 철저한 자기통제, 형식과 절차, 규칙의 지나침, 집착, 융통성 부족, 타인과 타협 어렵습니다. 논리와 지성을 중시하죠. 자기관리 소홀한 사람 멸시하고 타인에게 인색합니다. 뭔가 모아두려는 경향이 있고요. 수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도덕, 윤리, 가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매우 경직되고 완고하죠. 여가활동이라든지 측근과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못 가진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웃긴 건 완벽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과제 완수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네요.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청년기에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고 이들 중 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고요. 강박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강박장애 환자는 강박성 성격장애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강박장애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강박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강박성 성격장애를 진단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이쯤 오시면 강박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지시죠? 근데 공부합시다 영상을 쭉 들으신 분이라면 강박 및 관련장애 범주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미 한 번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하시는 거 맞죠? 그래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 강박장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손을 자주 씻는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해봅시다. 강박장애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행동이나 관념에 집착을 보이고 지속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손을 자주 씻는 이런 강박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전에 선행된 강박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강박사고였냐면 바로 세균에 감염될 것 같다라는 강박사고죠. 근데 이러한 강박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계속 침투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파고드는 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손을 씻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정 한 가지 행동이나 행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완벽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라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반면에 강박장애는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어떤 경로에서건 내 머릿속으로 침투되는 세균에 감염될 거라는 강박사고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전반에 완벽, 세심, 경직, 집착, 인색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적응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정도로 차이점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강박성 성격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나누어 보면 일단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단계 중에 항문기 단계의 고착이 강박성 성격장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과잉 통제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엄격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는데 과잉 통제하는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엄청난 비난과 처벌이 따르죠.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모의 자아상을 나의 초자아에 반영시키면서 엄격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인지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실수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실수는 곧 실패다. 행동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부모의 메시지가 내 안에 왜곡된 사고로 내면화된 경우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지만 환자와 치료자 간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적 동맹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심리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성격장애 하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역동치료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아를 수정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엄격한 초자아는 완벽을 강요하고 또 기대충족이 안 되면 심리적 고통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임을 수용하도록 인도해야 되고요. 인지치료에서는 자신이 왜 완벽해야 하고 또 왜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사고방식을 현실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행동치료에서는 자신이 실제 완벽하지 않음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완벽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체험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강박성 성격장애의 환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심리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원하면 환자가 스스로 치료계획을 선택 그리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는 게 치료의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격장애 C타입인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로써 성격장애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